분홍빈이..머리냄새 맡아보고 싶냐고? 뭐야.. 분홍빈이 무슨 냄새나는지 맡아보고 싶다는데? 제가 한번 맡아볼게요 이게 여분이거든요 이게? 유튜브 아기고양 여러분 하이어 레고입니다 오늘도 존나.. 졸나 섹시하게 생겼죠? 절대 아니에요 자! 오랜만에 분당 CS 12개 넘기는 자살 신지들 한번.. 오 뭐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한국 수업에서 하게 되는 자살 신지들 오랜만이고 시청자분들.. 브론즈 실버 뭐 요런.. 시청자분들 모셔서 한번 이겨드리기도 할 겸 자살 신지들도 오랜만에 좀 보여드릴 겸 항상 그 랭크에서 하실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거나 그 미드.. 그 로밍이 좀.. 괜찮은 그런 챔피언 유지력 좋고 그런 챔피언들이랑 하시는게 더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솔랭할때 하시면은 미리 팀한테 양해를 구하시는게 좋아요 안그럼 싸움나? 팍C 가보자고 레넬.. 레넥 노플 뚜벅이.. 땡땡.. 키읍.. 와.. 아니 플래시 뺐다고 바로 입 터는건 뭐냐 좀 있다가 진짜 머리통 부서지려고 어? 근데 뭐 내 방송 보고 신지들 하는 사람 많이 있나? 그냥 내가 자살 신지들 하는거 보러오는 사람이 대부분 아니야? 사실 신지들 장애는 별로 없지않나? 집가구 인장사도 되고 도란사고 되고 취향입니다 저는 요즘엔 도란 많이 사는중 도란이 뭔가좀 더 좋은거 같기도 하고 비슷한가? 쓰읍.. 어.. 일단은.. 딜교환을 한번.. 아앙..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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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능 좋았어요 저 쏴야되나? 이냐쓰 바지를 벗겨버려구요 킬 양보 감사해요 씁.. 신발은 닌탑 가는게 자발 신지다 할 때 생존력이 훨씬 좋을거 같은데? 잭스에다가 잭.. 아니 그.. 죄송합니다 야수.. 징크스도 있으니까 닌탑 가는게 좀 더 효율적일 듯 우리 브론즈 실버 골드 시청자분들 나중에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시면 댓글이나 공지사항 쓰면 꼭 글 남겨주세요 진짜 팀적으로 유리해지는 플레이라서 한 거여도 이제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뭐죠? 난 다다신지다 하려고 했는데 야스오가 잡으러 오네 미드라인 버리고 오는 중이에요 야스오가 안 버리고 미드로 돌아갔네요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저한테 라인 뺏기고 싶은 뺏기고 싶은 사람들만 댓글 쓰세요 마음대로 막 뺏어먹는 나쁜 놈이니까 저 이리온 아 대포가 와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잘못했다 방금 거 자살 한번 박아야겠네요 아 이거 좀 안 흘릴 거 좀 흘렸네 잠깐만 뭔가 알아보는 듯한 눈치인데 나 이거 주면 안 돼요? 베누아 야 처신 잘하라고 다음 판도 같이 하고 싶어? 처신 잘하라고 어 뭐야 이건 왜 갑질하냐고요? 죄송합니다 좀 그렇죠 시간 되나? 대기업의 횡포 처신 잘하란 말이야 아아아아아아아 시간 되냐 이거? 이리와 이리온 이리온 한마리? 피부에 양보하세요 스읍 허허 COM 잠깐만 나에게 힘을 주소서 비깟스 여기요 유채화 포션 포션 뭐야 눈덩이 그니까 안 골라와 그거 으아아아아아 으아아 앗에아아아 아아아아 집가? 피 채우러 가는구나 그래 피 많이 채워 안 맞아 투부사 같아 그냥 쓸게요 맞고 처형당할까 고민 좀 했는데 그냥 쓰는걸로 왜요 철두씨 다이아가 아니니까요 아 귀엽네 섹스 멘트 봐라 평소엔 좀 빡세셨겠는데 아프리카의 세계최고 섹시 여캠 권위자 레고를 못 알아보네 뭐여 제가 여캠을 언제 봤다고 어 12개 넘었죠 12개 넘었어요 15분 185 어 1000원 됐네 오버파밍으로만 1000원 됐다 넥서스 파밍 W까지 쓰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만화 소모가 심해서 장기적으로 W 쓰고 12마리 다 먹는게 오히려 손해더라고 이쪽에서는 내가 해보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건 다 잡으러 올거야 올려나본데 이따 이씨 이씨 어휴 안 돼 으어어어 이씨 어우 저런 어우 저런 예쁘네 바지를 바뀌어버렸습니다 응 안맞아? 맞아? 어어어 롤루양 아흐으윽 아 아마테라스 기하리 쓰읍 아 좋습니다 12개라 만족스럽긴 한데 3라인 한번 조져볼까? 메자에 갈게요 이그우 아으 눈썰매 아 죽었네 뭐야 생각보다 한타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그림이 잘 안나온다 노데스로 이제 여기서부터 노데스로 이기려면 한타가 좀 잘 지해서 잘해야겠는 잘 싸워야겠는데 5대5 분홍빈이 머리냄새 맡아보고 싶냐고 뭐야 분홍빈이 무슨 냄새나는지 맡아보고 싶다는데 제가 한번 맡아볼게요 여분이거든요 이게 음 아 으아아악 사이브할게요 이리왔어 오빠 누나 죽으면 끝이야 누나라기엔 너무 어려 보인다 야쑤? 야스 야스 잭스 야스 잭스 니야 오케이 끝났죠? GG 자 이렇게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한국서버 어 여기 시청자분들 브론즈 실버 그 뭐 골드분까지 해서 한번 한판 태워드렸는데 내가 태워준게 아니라 뭔가 내가 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아무튼 달달하게 한판 이겨봤습니다 분당 시스 몇 나왔죠? 최고 몇쯤 나왔지? 이따가 팩트체크 한번 해볼게요 12.5정도 13까지는 안나왔던 것 같고 12점대에 나온 것 같은데 GG 아 이상한 말 치지 마세요 아 저 그런거 진짜 싫어해요 흠 음 신지드 분당 시스 넘어그랬스 흫 아이코 아이코 인지 뭐지? 카이사는 없었구나 아 없었구나 딴 데 갔었구나 아